아우 안녕하세요 저도 단추 하나만 더 아 불러야 돼 불러야 돼 불러야 돼 원래 이거 불러야 돼 병환이 입이 지금 어디서 피싸보니까 전세계 미남형인거 진짜 남자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커피같은 거 딱 들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라 끝까지 가보자 오빠보다 더 가보장적인 오빠였어요 마이티에서 만났어요 막 떼서 나오는 거 아니 나오는 거 한 나이트에서는 두 명의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오빠잖아